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생활 속 통역을 해볼 텐데요. 해외에 아직 우리 한국 교민분들 많이 계시지요?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안에 있으면 내 나라라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같은 말로 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더 불안한 게 있죠. 해외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비슷한 감기 증상만 나와도 얼마나 불안할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계신 우리 한국 교민분들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다 전화를 걸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어를 같이 공부해 볼까 해요. 그리고 아직도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도 수업을 해드린 것도 있고 일상 영어로도 병원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좀 참고 서치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는 그 증상을 표현할 때도 좀 두루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을 들어서 있는 그 primary doctor가 있죠. 주치의한테 전화를 먼저 걸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험을 들지 않았다 하면은 urgent care이나 아니면 emergency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리는 그 소식통 뉴스에 따르면 urgent care보다는 emergency, 응급실로 가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증상이 의심된다 싶었던 고때부터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먼저 둔 다음에 그 이후에 나 검사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응급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전화할 때 표현 배워 봤잖아요. I'm calling because I'm calling too 가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대고 바로 포인트를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I think I need to get a coronavirus test. I think I need to get a coronavirus test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 would like to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가 아니라 내가 2주간 지나보니 받아야 할 것 같은 게 확 느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I think I need to 가 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의 병원 관계자가 증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겠지요. 그 질문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대답을 해보시고요. 내가 할 말에 우리가 오늘은 포인트를 맞출게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의심이 됐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죠. Since I 의심하는 거 suspect 과거니까 suspected Since I suspected 그게 뭐냐면 that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I had coronavirus 만약에 그냥 virus만 말하고 싶으면 the virus 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자가 격리를 했다. 자가 격리는 self-quarantine 입니다. 2주 동안 for two weeks for two weeks 라는 이 이어지는 기간 때문에 앞에 I self-quarantined 단순 과거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써도 괜찮지만은 for two weeks 라고 해서 벌써 2주 동안 본 게 끝나면은 단순 과거가 가능해요.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Since I suspected that I had a coronavirus I self-quarantined for two weeks 이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붙일도 괜찮습니다. To see if the symptoms would get worse 라고 할 수 있겠죠. The symptoms would get worse 그런데 요거 말 다 붙이지 않아도 이미 문맥으로 깔려 있기는 하죠. 참 아이러니한 게요. 2주 격리하는 동안에 증상이 악화가 되어야만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거죠. I've waited 그 증상들을 기다린 거예요. For the symptoms, 어떠하게 되기를? To get worse I've waited for the symptoms to get worse I've waited for the symptoms to get worse 그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증상들이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겠지요. 그 구체적인 시간에 걸쳐서 어떤 게 일어났다 그 걸쳐있는 시간을 표현할 때는 Over the course of 라는 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2주라는 시간에 걸쳐서 어떤 증상이 나빠진 거잖아요. 내가 그 문제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오는 거니까 I have started to have I have started to have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를 trouble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그 문제가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ing 꼴이 잘 맞습니다. 숨을 쉬는 거 breathing I've started to have trouble breathing 원래는 이렇게 숨을 쉰다 라고 할 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 코랑 입으로 그래서 잘 붙이지 않지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 have started to have trouble breathing through my nose and mouth 이런 소리가 난다는 그런 숨, 호흡이요. wheezing 이라고 말을 합니다. wheezing 그래서 내가 숨을 쉴 때 그 씩씩거리는, 쎅쎅거리는 소리가 나요 라고 한다면 I can hear myself wheezing 이라고 할 수 있어요. I can hear myself wheezing Taste nothing, smell nothing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 감각, 느끼는 거 sense 를 잃어버린 거죠. lose 내가 잃어버린 거라면 I'll lose 내 그 감각을 잃어버린 거니까 my sense of taste and smell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I'll lose my sense of smell and taste 둘 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2주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그 증상이 지금까지 있다면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게 맞겠지요. 그 부분을 살려서 말을 해볼게요. 내 체온, 온도 아시죠? 열에 해당하는 fever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온은 temperature. my temperature가 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바로 fluctuate fluctuate 이에요. 이 요동이 막 심한 거 fluctuate 한다고 말을 하죠. my temperature has been fluctuating my temperature has been fluctuating between 103 and 100 이렇게 각각의 온도 해당 숫자는 여러분이 정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5화는 여러분 chills 입니다. chills 정말 막 추운 거 이게 너무 심하면 우리가 bad cold 하잖아요. 그것처럼 bad chills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와 더불어서 식은 땀을 흘리다 라고 할 때 식은 땀이 cold sweat 인거는 잘 아는데 동사로 이거를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 하면은 잘 나오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cold sweat 는요 동사로 쓰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다 라고 하면 I'm sweating 이라고 하지만 I'm cold sweating 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I have had a cold sweat 라고 말을 해요. I have had a cold sweat 지난 5일 동안 for the past 5 days I have had a cold sweat for the past 5 days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옷을 여러 겹 껴입은 것도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중이겠죠? even though I have been wearing 여러 겹 많이 a lot of layers of clothes a lot of layers of clothes 하면 여러 층 겹으로 껴입은 거예요. 아니면 히터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or turning on the heater 이라고 하는 것 보단요 turning up the heat 가 더 맞아요. 이 뜨거운 열기를 켜서 올려놨다. 이건 거죠. or turning up the heat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I have been having bad chills even though I have been wearing a lot of layers of clothes or turning up the heat 차가운 물에 몸이 빠져있는 것 같다 몸을 완전히 차가운 물이 된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sit in cold water 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feel like I'm sitting in cold wate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I feel like I'm sitting in cold water I feel like I'm sitting in cold water 칼로 찌르다고 할 때 우리가 stab 이라는 stab 동사를 쓰잖아요. stabbing pain이에요. stabbing pain 내가 또 그런 통증을 아픈 거를 느끼니까 I also feel stabbing pain I also feel stabbing pain 마치 like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like someone is stabbing me 나를 찌르는데 여러 군데군데를 그렇게 쑤시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stabbing me in different parts of my body stab somebody in 하고 신체 부위가 나와요. I also feel stabbing pain like someone is stabbing me in different parts of my body I also feel like I'm sitting in cold wa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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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like I'm sitting in cold water 권고한 사항 중에 하나가 나이쿨이라는 감기약 데이쿨과 같이 타이레논을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복용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따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약을 복용하다 할 때 우리 동사 봤었죠. 그 영양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왔죠. 지금까지 I've taken I've taken I've taken 나이쿨 and 데이쿨 를 먹었어요. 두 번을 twice 하루에 a day I've taken 데이쿨 and 나이쿨 twice a day 같이 먹은 게 뭐냐면 타이네롤입니다. with 타이네롤 해도 되는데요. 타이네롤의 복용 그 도스가 있잖아요. 그 용량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용량이 500mg인지 250mg인지 이런 거를 내가 꼭 말해야 한다면 with 500mg of 타이네롤 with 100mg of 타이네롤 처럼 그 용량을 쓸고 그 다음에 of 하고 약 이름을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CDC가 공고한 것처럼 먹었으니까 as the CDC recommends as the CDC recommends 낫는 게 없어 좋아지는 게 없어 한국어로는 정말 쉽게 하는데 영어로는 잘 나오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좋아지다 몸이 feel better 빨리 나아 feel better 쓰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도 없으니까 I don't feel any bette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I don't feel any better I don't feel any better 아니면 아무것도 좋아질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을 앞에 놓고 nothing gets better nothing gets better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는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입니다. 영어는 구체적인 포인트를 맞춰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입원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만약 양성으로 판명되면요 양성으로 나오면요 if i have tested positive 라고 합니다. 완료 그 용어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지만 현재 완료형을 써서 if i have tested positive if 내가 positive 하게 완전히 테스트를 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if i have tested a positive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요 what should i do 또 괜찮겠지만 이 what should i do 라는 말로 상대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what do you mean 이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건 보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 있다면 이것도 보험회사에 대한 절차라면 what is the procedure procedure 전차에 해당하는 procedure with the insurance compan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procedure 는 with 가 나오든가 for 과 같이 일을 합니다. for 을 쓰게 되면은 그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건이 이렇게 닥쳐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or filing a claim 라고 할 수 있어요. for filing a claim 우리 with를 써서 먼저 말해 볼게요. what's the procedure with the insurance company for 쓴다면 what's the procedure for filing a claim 사람들이 사람들이 테스트 받는 것보다 그 이후에 돈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못 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보험이 없어요. I don't have insurance.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차 스텝을 물어보는 거죠. What is th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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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조금 전에 썼던 what's the procedure 을 써서 What's the procedure for people without insurance? What's the procedure for people without insurance? What's the procedure 입원이 되는 입장이니까 수용태 아니면 get admitted get admitted somebody is admitted to the hospital 은 예전에 여러 차례 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이든 미국에서 그 의사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바로 get a bed 입니다. get a bed 침실을 얻다 라는 말 그 병원문맥에서는 입원을 하다 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빨리 언제 되나요? 이 표현도 배웠었죠.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에서 빠른 거는 soon 입니다. soon When is the soonest? 내가 그렇게 입원이 되어줘야 하는 거니까 I can be admitted or I can get admitted or I can get a bed When is the soonest I can be admitted When is the soonest I can get admitted When is the soonest I can get a bed 이번에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장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가장 쓰지 않았으면 정말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 두 가지를 갖고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게 제일입니다 제발 이런 말이 그냥 급박할 때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